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3월 14일에 진행될 창립기념식을 중단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. 그러나 지금까지 했던 전례로 봐선 이 창립기념행사는 최대 행사 중에 하나예요. 3대 행사가 신천지의 큰 행사인데 1월 14일 6월절 기념식, 3월 14일 창립식, 9월 15일이 이만희 교주의 생일인데 그 생일쯤에서 하는 망국회의가 있습니다. 이 큰 행사에서는 12지파의 지파장들이 다 모이고요. 한 2만여 명의 신도들이 모여서 찬양도 하고 그 웅장한 모습을 보면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봐라 우리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단일 수 있느냐 사입일 수 있느냐라는 내부 결속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. 그걸 못 치르는 것은 외부적 여건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그 결속력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